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해선 성교사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서 주님의 사인을 받으면서 가는 도중에 그런 여정 중에 모세가 구수 여자와 잠자리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그것을 수군대면서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둔병이라는 병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시니까 그것을 안 아론이 모세의 형이죠. 지금 미리암이 문둔병에 걸렸다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미리암을 문둔병에서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미리암 누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미리암이 저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중부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일주일 동안 미리암은 진영 밖에서 텐트 밖에서 있으라고 하고 그 같은 무리들은 어떻게 돼요? 모세와 같은 그 커뮤니티는 그 미리암이 문둔병이 낫는 동안에 같이 같은 텐트 안에 있지는 않았지만 미리암은 밖에서 문둔병이 나을 때까지 있었고요. 벌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행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민숙이 12장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민숙이 12장을 조명해 주시면서 어떤 얘기를 해 주셨냐면 나는 어지러운 것을 싫어한다. 내가 모세를 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데리고 오는 나의 종으로 세웠고 물론 미리암도 미리암의 역할은 뭐였어요? 여선지자였죠. 그래서 미리암이 하나님한테 지은 죄는 교만죄인데 미리암이 이러죠. 나도 여선지자다. 너만 하나님하고 소통하느냐. 미리암이 그럽니다. 나도 소통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의종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닌 여자가 잠을 잘 수 있느냐. 하면서 비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돼요? 문든병. 사실 죽을병이죠. 그 병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의 그 영적인 교만을 보고 미리암이 나도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 나도 기도한다. 나도 주의종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암한테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모세하고 대면한다. face to face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영어에서는 성경에서는 face to face 라고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나는 모세하고 대면한다. 그러면서 아론이 모세에게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죽는다고 왜냐하면 문든병 걸리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종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묵상 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냐면 나는 영적으로 어지러운 것을 싫어한다. 내가 모세와 대면을 했고 내가 모세를 애굽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을 시켰고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질서에 그것에 이렇게 맞춰서 겸손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 마치 본인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질서보다 마치 더 자기가 하나님을 더 아는 듯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을 하는 듯 그런 식으로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만의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은 죽을 병인 그런 문든병이라는 병을 내리신 것이지요. 그러면 미리암은 여선지자였고 그죠? 또 본인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는데 나도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러면서 모세가 구세자가 잔 것에 대해서 잠자리에 한 것에 대해서 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그 교만을 보시고 문든병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모세하고 대면한다.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캐릭터 리스틱 하나님의 그런 성격, 인품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겠고요. 미리암이 그렇게 문든병이 걸리고 모세가 아론이 부탁했기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미리암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미리암이 있게 허락하시고 그 후부터는 미리암이 성경책에 미리암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일을 시키셨다라든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미션에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를 participant 참여자로 골라주실 때 그것에 감사해야 되고 반드시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지도 않을 뿐더러 일을 시키시기는 커녕 영원히 여기서도 또는 회개를 진정 안 했을 때 지옥에도 갈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항상 경유해야 되고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한민국에는 지금 아론의 존재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니까 제가 항상 한국에 대해서 지금 한국이 돌아가는 상황 또 한국에 사실은 지금 적과의 동침인 상태이죠. 제가 2015년 1월이었나요? 2월이었나 이스라엘을 갔었을 때 거기 가보니까 팔레스타인들도 마켓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 상가에서 또 저쪽은 유대인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웨스턴 워 그 통곡의 벽을 갈 때 팔레스타인들은 들어갈 수 없고 유대인들만 유대인들이나 관광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베들레엠을 갔을 때 베들레엠은 관광객하고 팔레스타인 사람은 갈 수 있지만 유대인은 갈 수 없게 돼 있고 그렇게 이렇게 적하고 같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갈 때도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총을 항상 갖고 다니더라고요. 기다란 총 그리고 이렇게 버스 정류 버스 그 터미널에서 그 현지인 분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갑자기 막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폭탄이 발견됐으니 범 폭탄이 발견됐으니 빨리 피신하라고 나가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몇 명 막 나가는 부리나케 나가는데 사람들이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현지인한테 지금 여기 폭탄이 있다고 그러는데 빨리 나가야 되지 않냐고 빨리 나가자고 그랬더니 왜 사람들 안 나가냐고 그랬더니 아 이거 맨날 듣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들으니까 가긴 가는데 좀 이렇게 늦장을 부린다고 할까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2015년에 그 이스라엘의 상을 보고 적과의 동침이구나 이스라엘은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적과의 동침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더니요. 주님이 한국은 아론의 존재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민숙이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미리암이 교만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대면하시는 그 종의 종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욕을 했고 비판했더니 이제 문득병을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아론이 모세한테 가서 지금 미리암이 그렇게 문득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아론이 모세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말을 듣고 미리암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께 미리암에 대해서 기도를 올리기 이전에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론이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런 아론의 존재 기도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굉장히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어떤 종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종이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대면하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권을 주신 말하자면 욕처럼 욕이 욕의 친구들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욕의 친구들은 우매하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를 안 하신다 그랬죠. 하지만 욕의 기도를 듣고 욕의 친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누군가라는 것은 욕처럼 또는 모세처럼 기도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론처럼 미래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문두병이 걸렸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청하는 그 아론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론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로 알기 시작해서 첫사랑에 지금 예수님과의 첫사랑에 딱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미래함처럼 주님과 소통을 좀 하다가 나도 이 정도면 주님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모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욕을 했더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문둔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혀서 문둔병이 걸려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모세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살인자였는데도 추수하셨죠. 선택하셨죠. 죄종으로 모세처럼 기도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 또 그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께 올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아론의 존재 또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권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께 누군가를 중보기도 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 이 세 사람의 그런 존재가 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존재에 지금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나는 영적인 질서를 매우 중요시 여기며 내가 세운 영적인 질서를 흔드는 자 비웃는 자를 내가 친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대한민국의 지금 아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가족 또 오프라인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그것이 인생에서 행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인생에서 스며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교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랑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